안녕하세요. 유민작 MTG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게임을 보냈습니다. 새로운 게임을 다녀오고 있습니다. 오늘 게임은... 몇 게임 안쓸죠? 나그랬는데... 다른 게임 안쓸죠? 나... 아잇! 죽었네요. 뭐야 이거? 6편으로요? 6편 정도 할게요. 지금 6편으로... 4편으로요? 10편. 10편. 3편으로요? 23편인데요? 1편 조금. 뒷바뜨네요 여ㅓㅓㅓㅓㅓㅇ 지금 개장하는 중 집안 conceive 응, 맞습니다. 아이식 타령이 되는 거였네요. 그쵸. 으으, 맞습니다. 여기까지 연습한 이었구요 이제 실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싱 네 이거 살짝 안보이기 시작하기 다시 네 29 러시게임 29 29 더하기죠 29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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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